안녕하세요. 네이티비입니다. 지난 스케이트 캐나다는 야마모토소타 선수가 1위를, 리우라 카오 선수가 2위, 마테오 리조 선수가 3위에 올랐고, 여싱에서는 사카모토 카오리 선수가 1위를, 김채현 선수가 2위, 마츠이케 리노 선수가 3위에 오르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3차는 그랑브리드 프랑스입니다. 그랑브리드 프랑스는 앙제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습니다. 유럽대회가 그렇듯이 저녁에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가면서 끝나는 스케줄인데요. 하루에 4개 종목이 다 끝나는 스케줄이라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3일 금요일 21시부터 22시 29분까지 여싱 쇼트를 시작으로 23시부터 00시 18분까지 아이스댄스 리듬 댄스를 00시 45분부터 02시 14분까지 남싱 쇼트와 02시 45분부터 03시 50분까지 페어 쇼트로 대회의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인 11월 4일 토요일 21시부터 22시 29분까지 여싱 프리를 23시 10분부터 00시 41분까지 아이스댄스 프리댄스를 하고 01시 2분부터 02시 49분까지 남싱 프리와 03시 10분부터 04시 27분까지 페어 프리를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칩니다. 일정의 마지막은 11월 5일 일요일 22시 30분부터 공안시까지 갈라 공연으로 3차 그랑프리에 막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남싱에선 출전 선수가 없고 여싱에선 이해임 선수가 그랑프리 첫 출전을 하고 아이스댄스에서 이메나 콘네 조가 두 번째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싱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싱의 엔트리를 보면 약간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결하는 느낌인데요. 아시아에선 2023 월드 은메달리스트인 이해임과 와카바 히구치 선수 등이 있고 북미를 대표하는 이사보 레비토 선수가 두 번째 출전을 2023 유럽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아나스타샤 구바노바와 동메달리스트인 키미레폰드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각 요소 점수와 가산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장 폼이 좋은 선수는 이사보 레비토입니다. 1차 그랑프리에서도 깔끔한 수행으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러츠 점프의 엣지콜과 프리 후반 점프의 회전수가 다소 모자라 보이지만 스핀과 PCS 점수가 훌륭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임은 부인할 수가 없네요. 아침 체포가 2차 그랑프리언이나 2차 그跟 Math Yasmin 보이지만 가산뜨려주신 이사보 레비토가 2차 그랑불에서 경우도는 1차 그랑 빙은 1차 그랑스럽게 5차 그랑스마스 1차 그랑스마스 8차 그랑스마스 1차 그랑스마스 1차 그랑스마스 4C 그랑스마스 4차 그랑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혜인 선수 역시 포디움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세계 선수권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이전 대회에서 나쁘지 않은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은 pcs를 위해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에요. 그러나 파이널까지 가기 위해서는 회전 부족과 스피드 레벨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회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회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회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큰 국제대회 엔트리에서 제외된 스미오시 리온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어떤 부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쿼드러플 토룹의 성공률이 좋지 않고 트리플 점프를 모두 클린해야 일본 연맹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회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럽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는 키미데폰드가 정말 키가 많이 컸는데요. 컨시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네베론 트로피에서 준수한 수행으로 시즌을 시작했어요. 컨비네이션 점프의 회전 부족을 얼마나 보완해왔을지 궁금합니다. 컨비네이션 점프의 회전 부족을 와카바 히구치 선수가 드디어 국제대회에 컴백합니다. 올림픽 이후 번아웃으로 한 시즌을 쉬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국내 대회를 통해서 폼을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건 트리플 트리플 컨비네이션 점프를 회복했지만 프리클린 여부는 아직 무름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궁금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궁금한 선수입니다. 아나스타샤 구바노바 선수는 약간 정체된 느낌이에요. 물론 쇼트와 프리 모두 클린을 해냅니다만 빗점프에 너무 무신경한 인상입니다. 그래서 pcs와 총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점만 개선해도 유럽에서 완전히 밀어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대회에서 가장 궁금한 선수입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개최국인 프랑스 선수들의 엔트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챌린저에서 워밍업을 마친 레아 세르나와 로린실드 선수가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레폰드와 유럽 차세대 여싱 자리를 경쟁하는 미나 핀자론의 선수와 핀란드의 기대주인 야나 유르킨엔 선수의 대결도 궁금해집니다. 남싱은 1차에서 우승한 일리아 말리님과 쿼드러플 너츠를 안정화시키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담 샤워 힘파 그리고 부상으로 한 시즌을 쉬고 다시 복귀한 카기야마 유마의 3파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쿼드러플 너츠를 장착한 니콜라이 메몰라와 유럽 선수권 동메달리스트인 루카스브리치키 그리고 시마다 고시로의 3위권 경쟁도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그리고 도킹 테스트 거부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다니엘 그라스릭 결국 스트레스를 이유로 기곤했습니다. 먼저 일리아 말리니는 프리에서 쿼드 점프의 개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총점이 상승했습니다. 쿼드 악셀과 쿼드 루블 뺀 구성인데 아담 샤워 힘파와의 대결에서 1차 구성을 유지할지 아닌 쿼드를 더 넣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말리니는 스피네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한 아담 샤오 흰파는 쿼드너츠, 쿼드살코, 쿼드토르베, 쿼드삼종을 총 6번 구성합니다. 말린인 선수와 구성이 같지만 아담 선수는 모든 점프를 전반에 다 몰아뛰는 전략이라서 후반 가산점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점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안무가 분화 리쇼와의 작업으로 PCS도 오르는 추세라서 말린인과의 정면 승부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시 движ영상 다음 영상에 만나요! 더럽고 기회를 만나요! 저런 일인가? 저런 일인가? 저런 일인가? 저런 일인가? 저런 일인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차세대 남싱의 왕자는 카기야마요마가 이어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한 시즌을 스킵했는데요. 이번 시즌 초부터 폼이 괜찮습니다. 일단 쿼드 살코, 쿼드토룹을 총 3번 구성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쿼드군을 더 늘릴지, 지금처럼 안전 구성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시즌 초부터 시작합니다. 195cm의 장신 스케이터인 니콜라이 메몰라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 3번의 챌린저 대회를 나가는 강행꾼으로 컨시와 점프 퀄리티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쿼드러츠 2번의 구성이 안정화되고 공인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시니어 데뷔 무대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심하다 고시로도 두터운 일본 남싱의 벽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요. 총 3번의 쿼드 구성 중 쿼드토룹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의 체력 문제는 점점 개선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번 새로운 죽음의 무도 크리스케이팅의 힘을 많이 준 듯해 보여요. 이번 주에 계속 됩니다. 지난 시즌 데뷔 이래 가장 좋은 커리어를 보여준 루카스 브리츠기 선수가 과연 포디움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프의 퀄리티만큼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진보양 선수와 자신과 찰떡인 프로그램을 들고 온 캠든 풀키넨 선수 시니어에 데뷔하는 카타이세 아미타케루 선수들이 어떤 포텐으로 3차 그랑프리를 흔들어 놓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싱의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고 두 번째 출전하는 이메나 콩예조도 시즌 베스트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쉘브루의 우산의 본고장에서 호응이 어떨지 등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혜인 선수의 노트르담 드파리도 마찬가지고요. 드디어 야식을 먹으면서 중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유롭게 3차 그랑프리를 즐기시길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